안녕하십니까 핫팀장입니다. 광장 코아라 하면 대구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위치입니다. 달고벌대로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라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잘 된 곳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력 두루역 도보 5분 신내당시장 서남시장 도보 10분 이내 거리라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동네입니다. 무산되나 싶었던 대구 신청사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더욱 핫해진 이곳 노후 대비 실거주자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류 젊음의 거리입니다. 광장 코아라고도 하죠. 여기 주변에 상업시설들만 딱 봐도 젊음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음식점 술집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런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거주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 시끌벅적한 상권에는 사실 살지 못해요. 바로 한 블록 뒤편에 가면 오늘 건물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건물이 보이는데 그만큼 입지적으로 임대 수요자가 많은 입지이기 때문에 공식 걱정 없이 임대업 잘할 수 있고 그만큼 임대업이 잘 되는 곳으로 소문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인근으로는 세무서 서대구 세무서도 위치해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는 야외음악단과 그리고 이월드 그리고 두류 시민공원도 이번에 새롭게 공사를 해서 팀웨어 페스티벌도 아주 화끈하게 열렸죠.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주변 생활 환경 등이 좋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가 두류 3동입니다. 그런데 옆에 이 집은 두류 3동. 참 센스 있게 간판을 달아 놓으셨네요. 한 블록 뒤로 들어오면 우측에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앞쪽에 밑에 보면 신내당시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반찬거리 먹거리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식당이고요. 좀 더 큰 시장은 도구로 내려가면 한 10분 정도 사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변에는 이런 상업시설들과 관공서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구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 골목 라인 중에서도 인물이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전면은 저기 끝에서 이렇게 끝까지 건물 전면을 자랑하고 있어요. 건물 외관은 질리지 않는 외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13년 정도가 되어도 그렇게 크게 오래된 건물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건물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 또 장점은 바로 이 주차 공간이 장점이에요. 현관 쪽으로는 이렇게 양방향 주차가 되는 게 오늘 건물 장점이고요. 건물 뒤편에는 겹주차 방식으로 주차가 되는 게 오늘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이쪽에 주차장은 총 14대가 주차가 가능해요. 가구수는 13가구인데 주차 14대 아주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누수가 있었는지 여기 텍스 뜯어서 손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끔하게 손을 잡아둔 상태인 것 같고요. 주차장은 말끔하게 칠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돼지가 95평이거든요. 주차장도 밝게 해놓으면 건물이 더욱 커 보일 것 같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내부 들어왔는데 이런 타일이 단점이죠. 이렇게 타일이 터진다는 게 아쉬운 점. 제가 이전 영상을 보면 신축 건물인데 이런 타일을 하지 않고 칠을 해두지 않습니까? 칠을 해두면 금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타일이 터져서 보기 싫은 점은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자 2층인데요. 2층은 원룸 3개와 투룸 2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오니까 이렇게 여기는 2층이다라고 표시를 딱 했는데 이 포인트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 모서리 쪽에 화분이라든지 물통을 담아뒀으면 이 집은 건물 주인이 사는 집이구나 라고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건물 주인분은 제일 2층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3층도 일단 똑같이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4층인데요. 주인 세대에 한 가구 있고요. 그리고 원룸이 두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 입구부터 아주 화려하게 느껴지는데 내부가 정말 궁금해지는 오늘 건물입니다. 그렇게 4층까지 올라와 봤고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옥상 나가는 입구 쪽에도 짐이 참 많으시네요. 그리고 여기도 타일이 하나 터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물 매수하실 때 충분히 보수가 다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옥상 올라왔어요. 주인분이 가꾸고 키우시는 걸 참 좋아하셨나 봅니다. 팔을 많이 심어 두셨었네요. 팔을 좀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옥상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옥상에 왜 이렇게 방수가 안 돼 있노? 안 하실 텐데 이 자체가 방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레탄 방수 우리가 흔히 보이는 뒷집에 보면 저렇게 저기처럼 회색으로 되어야지 방수가 된 게 아니냐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원 방수만 잘 되어도 오레탄 방수는 하실 필요 없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건물에 있는 위치는 바로 남쪽으로는 이월드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 옆에는 야외음악당이 있는 위치죠. 지금 여기서 야외음악당 잔디밭이 보입니다. 이렇게 노란 잔디가 보이죠. 그리고 건물에서 서쪽 방향 대구 신청서가 들어올 쪽이죠. 이 아파트 바로 건너면 두류 정수장 부지입니다. 두류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신축 중이고 앞쪽에는 입주를 했는 곳이고요. 저기 앞쪽에는 감삼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주변은 이런 아파트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대구 중심 달구벌 대로를 끼고 있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통상가들이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오늘 건물도 한번 보시고 임장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